네 여러분들 오늘 먹을 것은 스팸김치찌개 제가 직접 끓인거고 옛날 분홍소세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이것도 맛 그리고 고추하고 깍두기 간단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bj창팽고의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부채님 어서오세요 맛있게 먹어서 토마토 어릴때부터 뜨거운 음식을 전투적으로 먹었어야 돼서 뜨거운 걸 잘 먹죠 엄청난 경쟁에서 살아남았어야 됐어 엄청난 경쟁에서 살아남았어야 됐어 어흥님도 어서오시구요 어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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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 음 음 음 음 음 오우 너무 맛있다. 먹어둔님 어서오세요 아름이도 안녕 너무 맛있습니다 네 먹어둔님 어서오세요 먹어둔님 어서오세요 먹어둔님 어서오세요 먹어둔님 어서오세요 직접 만든거요 먹어둔님 어서오세요 먹어둔님 어서오세요 너무 맛있다 먹어둔님 어서오세요 오늘 조금 위치겠습니다 네 머리는 모르겠어요 머리가 뻗치는 머리여갖고 밥은 두공깁니다 먹어둔님 먹어둔님 200개 감사합니다 먹어둔님을 위해서 또 두부하고 김치하고 김치하고 한입마 한입마 서현미님 어서오세요 먹어둔님 먹어둔님 봉순이 안녕 먹어둔님 먹어둔님 저 면먹는 방송은 거의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 먹어둔님 누논나님도 어서오시구요 얼짱놈님도 어서오시구요 얼짱놈님도 어서오시구요 먹어둔님 끝 OUR 직접 만든겁니다 레시피는 그 소통때 남아계시면 제가 몇분 몇초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몇분 몇초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밥좀만 추가 뭐라구요? 와 너무 맛있다 맹물로 했어요 이 먹방님께서 116개 청베개를 스팸에 싹 올라가서 계망이님 어서오시구요 아하셔유 아하셔유 예 스팸이 진짜 사기캐릭 사리캐릭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아 아 아 끝났나요 음 끝났네 아 아 아 아 아 아 끝났나요 아 녹화 여기 있어 끄이 아 아 아 아